지금부터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색엔진은 뭔지 아시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에서 하는 것이 검색엔진인데요. 이 검색엔진이 동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공개하면 이 검색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로봇을 보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봇은 어떤 몸체가 있는 뭐 로봇 태권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소프트웨어예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여러분의 사이트에 마치 브라우저처럼 접속해서 여러분 사이트에 있는 html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해석해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분류해서 사용자들이 검색했을 때 사용자가 검색한 것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이제 검색엔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것은 바로 이 검색엔진들이 여러분의 컨텐츠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컨텐츠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검색됐을 때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노력들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검색엔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의미론에 적합하게 의미론적으로 타당한 태그로 잘 설명하는 것이 검색엔진 최적화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검색엔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에도 그렇게 적혀있어요. 검색엔진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html 코드를 의미론적으로 잘 쓰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검색엔진 최적화입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엔진 최적화를 한다고 해서 이 검색엔진이 좋아할 만한 것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검색엔진이 그것을 그 뭐랄까요 스팸이나 또는 사기 이렇게 간주해서 아예 검색 결과에서 차단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검색엔진 최적화의 어떤 균형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엔진 최적화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딱 걸린 게 뭐냐면 구글에서 공개한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시점에서는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드 같은, 스탠다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엔진 최적화 기법은 다른 검색엔진에게도 사실은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매뉴얼을 저랑 같이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만한 부분을 제가 좀 해설해 드리고 또 같이 실습도 해보면서 검색엔진 최적화와 관련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보죠. 자 우리 수업에서 여기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한 항목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제가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에서 오픈한 이 검색엔진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검색엔진 최적화가 무엇이고 또 왜 웹사이트를 또 html을 의미론적으로 잘 표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있는 안내미 목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일단 seo의 기초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seo는 이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저게 검색엔진 최적화에요. 앞으로 seo라고 하면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명확하고 독창적인 타이틀의 사용과 디스크립션 메타 태그 사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태그를 잘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챕터고요. 그리고 사이트 구조를 개선하기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어떻게 해야지 검색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잘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잘 설계해야지 검색엔진이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최적화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컨텐츠를 작성할 때 태그를 적합한 태그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검색 로봇에 대한 대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이 검색엔진들이 여러분의 사이트에 접근해서 여러분의 사이트에 담겨있는 정보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정보들은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은 노출됐으면 하는 게 있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검색엔진에게 알려줘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챕터입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의 최적화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데스크탑의 시대는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주로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모바일에서 더 최적화된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이트의 홍보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 또 웹사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검출할 수 있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어요. 자 웹사이트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샘플이 필요하겠죠. 그 샘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그 검색엔진 최적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유료광고 및 애드워즈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돈을 내면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키워드 다시 말해서 검색어에 따라서 적합한 광고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요거는 검색엔진 최적화랑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색엔진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요런 부분 요렇게 기본 검색 결과에 대한 부분만 검색엔진 최적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아무래도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이 챕터들을 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만한 또 html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을만한 하지만 너무 구글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좀 제가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